예 사장님 명목 좀 살려고요 뭐가 제일 비싸요 그러시라고 큰아빠 저 대현이에요 대현이에요 대현이 저 가고 있어 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큰아빠 집에 왔습니다 저번에 전기를 다 못 맞춰서 오늘 꼭 맞출 수 있기를 더 끝나면 할 수 있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속도를 빨리빨리 낼 수 있어서 오늘 꼭 맞춰야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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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눠야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로 오희하러했습니다 문제 passado 리모스 위치 속 한 시간씩 얘를 여기 눕혀 놓고 놔둬지 이거 좌우로 안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? 아니면 앵글로 갔다가 앵글로 남겨The 비치렸어 이보다 여전히 낫은 oggi 이거 이거 모두 낫은거라 저게 임버터 있으니깐 자 전원 올려봐라 오 뭐가 됐는데 아 그렇지 배터리 용량이 올라오냐 네 초록색 몇 볼트야? 12 볼트 나오고? 12.7 12.7 맞았어 바로 와도 되네 안 될 수가 없나? 아저씨가 아저씨가? 아저씨가? 네가 했어? 아니 이거 한 번 하나씩만 해줘 응? 계속 해야돼 또 안 돼 이제 아 왜? 야 영원장님 이 전원은 그거 같은데 최양량이나? 이 전원 한나는 지금 안 물렸어 네 그걸 물려줘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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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bba 안 돼 원래는 이렇게 뭐야 신기해 과학시간 안 되었네요 또 저기 공장 그건 연결해 반 이상 차있어?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다 연결됐죠? 그래 다 됐어 고정은 니가 시킬 것이고 스위치 내려버려 내려봐 내려봐 얘네들만 빼고 얘네들은 아니 얘네들은 연결만 하면 다 돼버려 30만폐를 견딜 수 있다고 그래 견딜 수는 있어도 차단 효과는 없어 네 저희 한 3주간의 목표인 전기작업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여기 지금 엄청 어질러져 있는데 어쨌든 아까 작동되는 거 보여드렸다시피 다 완성됐고 전기가 완성됐으니까 또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전구나 뭐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이 큰아빠 없이 저희끼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연결을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그래도 지금 날이 비닐하우스라서 이렇게 보이는데 저녁이 아니고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재료를 너무 많이 왔다갔다 하면서 사러 다녀가지고 그게 좀 불편했고 역시 능력자가 이렇게 저희 큰아빠 능력자 진짜 감사합니다 출국 그러면 오늘은 끝이에요 끝 끝 끝